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홍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황사 주의보거든요 어우 맛있어! 맛있어! 한탄 대로 가야지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제가 이 청주에 온 이유 저의 파트너 싸이씨의 콘서트가 개최가 됩니다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저의 에너지와 우리 싸이씨의 에너지와 그 두 에너지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께서 보스라이셔서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대와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어우 여러분 감사했고 제가 마실게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충분합니다 에너지로 화이팅 싸움! 에너지 보세요! 원래 보스라이셔서는 이 도료 시작 직전에 아무도 만났랐습니다 싸이예요 구철 씨 예비 훈련 받을 때도 비행기 하고 와요 저는 늘 준비된 방송인이고요 늘 여러분을 위해 제 인생보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싸이씨의 팬분들마저도 예 흥건히 젖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둘이 합쳐졌을 때 이 젖음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팀 이름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팀 이름 철사 강렬하지 않니? 농웅철의 철 싸이예싸! 강렬하고요 끊어지지 않고 철사 씹음을 불사하겠다는 어떤 저희의 의지 철사 씹음을 불사하겠다는 저희 어떤 1934-31 K333 여러분이 선생님과 삼성동에서 삼성값을 동가스 강하게 말하면 삼성짬뽕 철쌉니다 철 철을 쌓 나 붉은 놓을 때 올라와요 철쌉! 일단 붉은 놓을 때 올라와요 올라가도 되죠? 붉은 놓을 때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와 이런 얘기하면 안 올라가자는 사람들이 전 갑니다 우리는 철 서직하여! 같이 철을 쭉 피웠어요! 철 체스야.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이다. 문화 봐, 문화 봐, 문화 봐, 문화 봐.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함성을 동반한 점프를 노래 시작과 동시에 하시면 선물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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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